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존 장애인 단기 보호센터의 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학대 피해 장애인은 별도 구분 없이 숙식을 함께 합니다. 사회복지 인력 역시 필요에 따라 센터와 쉼터를 오갑니다. 지금 단기 보호센터 이용인하고 같이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 보호 현재 조사자 3명 있잖아요. 그분하고 4명이서, 3플러스이면 4명이니까 4명이서... 보호자가 없을 때 장애인을 단기간 보호하는 센터와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들을 사실상 함께 돌보는 건데, 관련법 기준에도 맞지 않습니다. 학대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리치유와 자립지원 등 전문 프로그램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전국 쉼터의 3분의 1가량이 이렇게 병합 운영되다 보니 쉼터를 퇴소한 뒤 자립에 성공한 장애인은 17.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순보호에 그치고 있다는 맹점이 있는 거죠. 쉼터 운영 지원금이 적은 것도 한 원인입니다. 연간 1억 5천만 원으로 인건비에다 프로그램 운영까지 해야 하는데 기존 시설과 병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해줄까라는 지원 체계가 마련이 돼야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다시 원래 시설로 돌아가거나 또는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늘고 있지만, 애초 개설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